전혀 밝혀지지 않은 사실. 조영수와 장윤정의 갈등이 팬들을 놀라게 한 이유. 이 긴장감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서론. 팬들을 충격에 빠뜨린 두 거인의 갈등. 한국 트로트 음악의 두 상징적 인물인 장윤정과 조영수가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팬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과 혼란이 일고 있다. 그들의 협업은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은 트로트계의 전설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그 배경과 갈등의 심화 과정을 살펴보고 그로 인해 팬들이 느끼는 감정과 음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겠다. 1. 장윤정과 조영수. 불꽃 튀는 만남. 1.1 장윤정의 음악적 여정 장윤정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꿈을 키워왔다. 그녀는 트로트 음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여러 무대에서 자신의 끼를 발산해왔다. 2004년 그녀는 검어나라는 곡으로 대중의 눈길을 사로잡으며 트로트계에 등장했다. 이후 초원. 이따가 의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트로트의 여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와 뛰어난 가창력은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여러 음악 시상식에서도 수상하며 명성을 쌓아갔다. 1.2 조영수의 음악적 배경 조영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활발한 작곡가로 활동하며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켰다. 그의 음악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장윤정의 성공적인 곡들을 작곡하면서 그녀와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조영수는 자신이 만들어낸 곡이 장윤정의 목소리로 완성될 때마다 자부심을 느꼈고 이러한 관계는 한국 트로트 음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1.3 두 사람의 만남과 첫 협업 장윤정과 조영수의 첫 만남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3 두 사람은 거머나라는 곡으로 첫 협업을 시작했고 이 곡은 곧바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2.3 두 사람은 각자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며 음악적 성공을 거두었다. 그들은 트로트 음악의 발전을 이끌며 서로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이 협업이 시작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싹트게 된다. 2.1 첫 번째 협업에서의 갈등의 시작 2.1 음악적 견해 차이 장윤정과 조영수의 첫 번째 협업 이후 장윤정은 조영수가 자신에게 지나치게 완벽함을 요구한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조영수는 그의 음악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장윤정의 목소리를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장윤정은 자신의 음악적 해석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 이는 두 사람 간의 음악적 견해 차이를 더욱 부각시켰다. 2.2 대중의 반응 조영수는 자신이 만든 곡이 장윤정의 목소리로 완성될 때마다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을 자부심으로 여겼다. 그러나 장윤정은 대중의 반응과는 별개로 자신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꼈다. 이러한 갈등은 첫 번째 곡이 성공하면서 더 명확해졌고 장윤정은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느끼게 되었다. 2.3 의견 충돌의 시작 이런 갈등은 곧 의견 충돌로 이어졌다. 장윤정은 녹음 세션에서 조영수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조영수는 자신의 방식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견 차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조영수는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장윤정의 목소리를 최적화하려 했지만 장윤정은 자신의 개성을 살리고 싶어했다. 3. 갈등의 심화 녹음 세션에서의 충돌 3.1 녹음 세션의 긴장감 가장 큰 갈등은 한 녹음 세션에서 극에 달했다. 이 세션에서 조영수는 장윤정에게 강한 톤으로 자신의 의견을 강요했고 장윤정은 이를 거부하며 감정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조영수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곡을 완성하려 했고 장윤정은 자신의 스타일과 감정을 담고자 했다. 이러한 긴장감은 그들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3.2 상처와 이별 이날의 사건으로 인해 장윤정은 깊은 상처를 받았고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장윤정은 조영수와의 협업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 이 사건 이후 장윤정은 한동안 조영수와의 협업을 중단했고 이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내던 멜로디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4. 팬들의 반응 충격과 실망 4.1 팬들의 혼란 장윤정과 조영수의 불화 소식이 퍼지자 팬들은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두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완벽한 파트너로서 함께할 것이라 믿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장윤정의 팬들은 그녀가 음악적 압박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의 분노를 표출했다. 많은 팬들은 조영수가 너무 권위적으로 행동했다고 비판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4.2 팬들 간의 논쟁 팬들 사이에서는 두 사람의 갈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일부 팬들은 이 갈등이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두 사람 모두를 옹호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팬들 사이의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조영수의 곡이 아니었다면 장윤정이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겠냐는 의견과 장윤정의 뛰어난 가창력이 없었다면 그 곡들이 히트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섰다. 4.3 팬덤의 분열 팬들 사이의 갈등도 깊어지기 시작했다. 조영수를 비판하는 팬들과 장윤정을 지지하는 팬들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팬덤이 분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팬들은 서로의 의견에 대해 격렬하게 반박하며 이 갈등은 단순한 음악적 문제를 넘어 팬들 간의 신뢰와 유대감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5. 불화의 원인 음악적 차이와 개인적 자존심 5.1 음악적 견해 차이 조영수와 장윤정의 갈등은 단순한 음악적 견해 차이로 볼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자신만의 예술적 자존심과 창작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기 때문이다. 조영수는 상업적 성공을 위해 완벽한 곡을 추구했지만 장윤정은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개성과 스타일을 고수하고 싶어했다. 이러한 충돌은 단기적인 갈등을 넘어 한국 음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가 되었다. 5.2 관계자들의 증언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영수는 장윤정에게 지나치게 완벽함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장윤정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다고 한다. 장윤정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개성을 추구하려 했으나 조영수는 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장윤정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국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을 더욱 벌리게 했다. 5.3 갈등의 심리적 측면 이러한 갈등은 심리적으로도 두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조영수는 자신의 음악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장윤정은 자신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더욱 피하게 되었고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6.1 한국 대중음악의 구조적 문제 전문가들은 조영수와 장윤정의 갈등이 한국 대중음악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 프로듀서가 아티스트에게 과도한 권위를 행사하는 시스템은 창의적인 표현을 억압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음악 산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6.2 음악적 표현의 자유 이번 사건은 아티스트들이 음악적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조영수의 강압적인 태도가 장윤정에게 미친 영향은 많은 아티스트들에게도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음악적 관계에서의 소통과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6.3 음악계의 변화 이번 갈등을 계기로 한국 대중음악계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아티스트와 프로듀서 간의 소통과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 대중음악의 발전과 아티스트들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7. 갈등의 여파 글로벌 팬덤과 음악적 이미지 7.1 한국 트로트의 국제적 이미지 이번 불안은 한국 트로트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윤정은 한국 트로트를 해외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 팬덤의 분열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아티스트와 팬덤 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7.2 장윤정의 미래 장윤정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그녀의 음악적 이미지 회복이 필요하다. 이번 사건 이후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는 그녀의 새로운 음악적 시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7.3 글로벌 팬들의 반응 글로벌 팬들도 이번 갈등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일부 팬들은 장윤정을 지지하며 그녀의 음악적 자유를 강조했지만 다른 팬들은 조영수의 작곡 능력과 음악적 비전을 지지했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 트로트가 국제적으로도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8. 미래의 협업 가능성 회복의 가능성과 한계 8.1 협업 재개 가능성 현재로서는 장윤정과 조영수가 다시 협업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두 사람의 음악적 성향이 많이 달라졌고 현재의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장윤정이 과거의 협업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역시 그들의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음을 암시한다. 8.2 개인적 성장의 기회 그러나 이번 갈등은 장윤정과 조영수 모두에게 개인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각자 다른 음악적 방향성을 추구하며 자신의 스타일을 찾는 과정에서 더 나은 아티스트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향후 각자의 음악적 작업에 새로운 색깔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8.3 새로운 파트너십 장윤정은 새로운 작곡가와의 협업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더욱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며 조영수 또한 다른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대중음악의 긍정적인 영향을 장윤정은 새로운 작곡으로의 협업을 통해